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해준 것도 없이 며느리 옷과 화장품을 탐내던 시어머니를 참교육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제가 선입견을 가지고 행동한 것인지 모르겠네요. 얄미운 시어머니가 멋을 부리는 것이 정말 꼴보기 싫었습니다. 저는 서른 살이고 남편과 두 살 차이나요? 아이는 아직 없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것 하나 없어요? 친정에서는 어느 정도 지원해 주셨습니다. 꼭 남자 쪽에서 뭘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여자라는 이유로 힘든 일에 빠지거나 하는 거 싫어하는 성격이고요. 남자라고 여자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싫어하는 성격입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 데이트 비용도 거의 반반했어요. 결혼하겠다고 시댁에 처음 인사를 갔을 때부터 시어머니는 저를 마음에 안 드는 것을 표현하셨습니다. 대놓고 표현은 안 하셨지만 빙빙 돌려서 말을 하셨죠? 이것 때문에 남편한테 화를 많이 냈습니다. 남편은 다행히 제 편을 들었고 시어머니에게 뭐라고 해서 시어머니가 결국 저에게 사과를 하셨어요?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지 않았다면 결혼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사과는 하셨지만 저희 시어머니 저를 마음에 안 들어하는 것을 빙빙 돌려가며 말하는 것은 여전하시죠?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쌓이면 남편에게 말하고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뭐라 하고 계속 반복이 됩니다. 저는 남녀를 떠나 겉모습이 연령대와 너무 안 맞으면 안 좋아 보입니다. 옷 차림도 그렇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화장하는 법도 그렇고요. 저희 시어머니는 50대 후반이세요? 시어머니도 여자이니 화장품과 옷에 관심이 많은 것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좀 그래요. 저희 집에 와서 제 화장대 위에 있는 화장품을 보시고는 막 써보시고 갖고 싶어 하시고 그래요? 시어머니가 갖고 싶어하는 화장품이나 옷, 신발 등을 몇 번 드린 적도 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살쪘다고 투정을 그렇게 부리십니다. 저녁 안 드시고 다이어트 한다고 어느 날은 시댁에 있는데 하루 종일 다이어트 얘기만 듣다가 온 적도 있네요. 솔직한 심정으로 저는 시어머니가 철이 없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연세면 외모보다는 건강에 힘써야 하는 나이 아닌가 해요. 환갑이 다 되어가는 분이 살 뺀다고 저녁 안 드시고 수시로 몸무게를 재보고 본인의 스트레스를 남들에게 짜증을 내면서 풀고 저와 비슷한 옷을 입으시려 하시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렇게 다이어트를 한다고 난리를 치면서도 몸무게는 항상 한결같으신 분이세요. 시어머니의 이런 모습에 스트레스를 받기는 하지만 시어머니도 여자이니 그럴 수 있다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오시면 제가 밥을 차리거나 해서 정신없을 때 제 옷장을 뒤졌어요. 마음에 드는 옷을 꺼내서 입고 나와서는 어떻냐고 이 옷 달라고 하시는 거죠. 저는 옷을 살 때 브랜드 같은 것을 잘 안 따져요. 백화점에 직접 가서 옷을 사기도 하지만 지하상가에서 옷을 살 때도 있고 인터넷 쇼핑몰에서 살 때도 있습니다. 제가 키가 좀 큰 편이고 보통 체격인데 시어머니가 제 옷을 입으면 좀 꽉 끼는 느낌이에요. 게다가 연세가 있으시니 제 옷을 입으면 많이 어색해 보입니다. 코트나 자켓 같은 경우는 무난한 기본 스타일을 사고 좀 대학생들이 입는 스타일의 캐주얼복도 있어요. 제 옷들 중에서는 시어머니가 입으실 만한 것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제 옷장에서 꺼내 입고 나온 옷들은 전혀 시어머니가 입을 만한 옷들이 아니었어요. 본인에게 잘 어울린다는 말을 사람들에게 강요하고는 그 옷을 달라고 하십니다. 제가 옷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신발을 좀 좋아해요. 싼 것들 위주로 좀 특이한 신발을 좋아합니다. 캔버스와도 있고 털이 있는 운동화도 있고 그래요. 시어머니는 그런 특이한 신발들을 신어보고 저에게 달라고 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시는지 제가 밥을 차리고 있으면 좀 도와주시지 평소에는 남편과 집안일을 함께 합니다. 딱히 나눠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함께 움직이고 함께 쉬어요. 하지만 집에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는 제가 남편을 쉬게 해줍니다. 시아버지께서 말씀이 참 많으세요. 저는 남편이 그런 시아버지와 대화 나누라고 남편을 주방에 못 오게 하는 거죠. 시부모님이 오셨을 때 남편은 저 힘들다고 될 수 있으면 외식을 하자고 해서 외식을 하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해요. 시어머니는 제가 차린 음식에 투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이건 좀 심심해야 되는데 간이 세다. 이건 좀 더 짜게 해야 한다. 이건 신맛이 좀 들어가줘야 한다. 등등 참 열심히 평가를 하셨죠. 남편이 그냥 드시라고 말을 해도 며느리가 뭘 모르면 알려주는 것이 시엄마로서 의무라나요? 그렇게 반찬 투정을 하면서 밥 한 공기 다 드세요. 시어머니가 음식을 맛있게 드시는 모습이 참 보기 싫었습니다. 참 못된 며느리 같기도 하네요. 시어머니는 제 옷이나 신발 중에서 많이 어려 보이는 스타일만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때로는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안 드리기도 했어요. 시어머니에게 안 좋은 감정이 쌓이다 보니 저도 모르게 말이 나오더라고요. 어머니는 왜 자꾸 어린 스타일을 고집하시냐고 남들이 주책이라 말하면 어쩌시려 하냐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본인은 못 입냐고 요새 우리 또래들도 다 젊게 꾸미고 다닌다고 하시는데 그런 수준을 넘었거든요. 시어머니께 옷을 드리는 것도 솔직히 아깝습니다. 제가 속물인지는 몰라도 주고받은 것을 따지게 되더라고요. 시부모님께 땡전 한 푼 받은 것 없이 살고 있는데 자꾸 제 옷이나 신발, 화장품 등을 달라고 하니 싫었어요. 게다가 안 어울리는 것들만 달라고 하시니 매번 면박을 주고만 싶고 얼마 전에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셨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제 화장대와 옷장을 살펴보시더라고요. 그날 저녁에 외식을 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저도 거실에서 시아버지 남편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코트를 입고 나오셔서 본인에게 잘 어울리지 않냐고 묻더라고요. 팔이 좀 끼고 전혀 안 어울렸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혀 안 어울리니까 옷 늘어나게 하지 말고 다시 갖다 놓고 오시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기분이 상했는지 남편에게 막 뭐라 하셨습니다. 뭐가 안 어울리냐고 밖에 나가면 본인을 40대 중반으로 밖에 안 본다고 하시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님은 연세에 비해서 나이가 들어 보이신다고요? 저희 엄마랑 동갑이신데 저희 엄마는 그 연세로 보이고 어머님은 황갑이 훌쩍 진한 분처럼 보인다고 했어요. 그런데 자꾸 제 옷이나 신발 중에서 어린 스타일만 골라서 욕심을 내실 때 솔직히 보기 안 좋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얼굴이 빨개지셨어요. 갑자기 시어머니는 본인이 너무 좋은 시엄마라 이런 소리를 듣는다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며느리를 괴롭히고 시집살이를 시키고 할 걸 그랬다고 하시는데 참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싶던 말 다 해버릴까 고민하고 있는데 남편이 나서더라고요. 엄마는 그닥 좋은 시어머니 아니라고요. 아들 결혼할 때 지원해준 것이 없는 것은 형편에 따라 그럴 수는 있는 것이지만 사돈이 지원해준 것에 대해 감사는 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는데 남편이 해주니 너무 시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있는 집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뭘 그렇게 말을 하냐 하시더군요. 남편이 말하길 있는 집에서 더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그럼 더 한쪽에 충성을 해야 하는 것은 아냐고 했습니다. 근데 며느리가 착하니까 명절에 우리 집에 가고 시부모님 생신상 상딸이가 부러져라 차려주고 하면 엄청 고마워해야 할 일인데 엄마는 얘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 한 번 안 했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었는지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제가 남편에게 뭘 그렇게까지 말하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이제 제 옷장이나 화장대 뒤지지 마시라고요. 내 물건 누가 건드리는 거 별로 기분 안 좋다고 했습니다. 어머님은 늘 어머님께 안 어울리는 옷과 신발을 달라고 하시는데 회사원이 추리닝 입은 모습 같이 안 어울리는 느낌이라고 했죠. 시어머니 얼굴이 더 빨개지셨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 이제 다이어트보다는 건강을 생각하시라고 했습니다. 끼니 잘 챙겨드시고 적당히 운동도 하셔야 한다고 어머님 면세에 어머님 정도 체격이면 딱 적당하니 굶고 그러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다 탈이라도 나면 가족들도 괴로우니 말이죠. 시어머니는 기분 나쁘다고 저녁 안 드시고 가시겠다 하시더군요. 아버님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귀엽고 아버님을 끌고 가셨습니다.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 우리가 좀 너무했나 했습니다. 남편과 얘기를 장시간 했는데 결론은 안 나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합니다. 엄마가 너무 철이 없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것이라고 자기가 진작에 나섰어야 했는데 미안하다고요. 남편이 이렇게 나오니까 저도 미안해지더라고요. 시어머니를 안 좋게만 생각한 것 같고 귀엽게 봐줄 수도 있는 것을 말이죠. 시어머니가 젊은 감성을 좋아하면 그런가보다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제가 시어머니라서 선입견을 가지고 시어머니를 대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또 제가 속물이라서 시댁에서 받은 것이 없다는 이유로 시어머니의 행동 하나하나가 거슬렸나 보다 하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하네요. 제가 그렇게 마음씨 좋은 며느리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댓글이 필요합니다.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을 생각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여러분들께서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쓴이님이 좋은 분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본인이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쓴이님이 좋은 분이라는 뜻일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ok 다음 영상에서 영상으로 Cultural